신남풀 게이트인 목사님 쉬는 시간이신가요? 쉬는 시간이신가요? 아 아니야 식사하셨나 하세요 주말 예 아하 아하 그렇군요 집에 왔다가 가시나봐요 다육이 아하 네 전문가죠 그쪽에 다음 예 다행이네요 거기에 바로 앞에 있어서 예 날씨 날씨 좋으면 외곽으로 다 빠지죠 고속도로 난리잖아요 날씨가 좋으면 외곽으로 다 나가잖아요 왜 놀러 오늘 저도 그렇잖아도 아이들하고 대천해수욕장 달라고 했었는데 좌석 차가운 이쁘 이쁘 날씨가 해수욕장 이쁘 영사님 아 어떻게 해 광고 네 버스석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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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디있어요 아 예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끊을게요 바삭바삭 약 500m 앞 시속 100km 단속부간입니다. 쾌정. 하우신에 반갑습니다